자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자 튕겨가지고 이거 총알 쓰기에는 정말 이거 여기 너무 어렵다 총알 너무 많이 쓴다 내가 여기가 X-1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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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판 흉판 장화 장관 아 여기 그거 없는 데구나 갑옷 없는 데구나 우리는 소니 2m에서 발송되는 전자 마그네틱 퍼스에 집중하여 아 새로운 그 그건가보네 음파 새로운 형태 흠 흠 흠 흠 아 도 읍 못쓰길래 따로 쓰는건 없는거같은데? 이게 이게 목이 적었다 안치수님 어서오세요 됐네? 사관 대상 어 여기 탄약상자가 여깄었네 에너지세 어? 뭐야 이거 개짐열쇠? 개짐열쇠에 이거 퀘스트 아까 하나 있는거같은데? 그치? 네 일단 여기를 깨자 저거는 여기 나가고 나서 하고 퀘스트 구석구석 살펴야돼 T 야 여기 정말 전기품이 많기네 Historic 이거 뭐가 어떻게 안되나요 더이상 없네요 자 제가 한번 계속 해주고요 이거 뭐야 초기형 스패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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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놀림을 스트레스 암호 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 암호의 손부분이죠 이거는 발부분 부츠부분 스패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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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다 얻고 있는 중인데 적이 없네 어 왜jun 레이저라이프 여기 흉갑 있나 흉 확 그냥 간단하게 왔네. 정말 간단하게 왔네. 어 야 은신 은신 훈련치 짐사 제가 입어볼까 아 이게 지금 완전 망가졌구나 완전 망가졌네 드디어 찾아가구요 마당은 뭐 적이라고 할만한게 없네 그죠? 음 음 어 투구다 어 내건 투구가 없는데 하긴 투구 없는게 더 낫다 뭐 별건 없네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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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이 뭐예요? 아 뭐다 있네 제작업도 하고 레이저피스트 왜 왜 이런데서 죽었지 얘는 보존된 고기 나이스토커 이상한 정력이 어 이거 뭐야? 보드칸 변 변종 동굴 곰팡이 한 송이 뭐 만드는건가보네 보자 어제 예 술 많이 드셔서 그런거 아니냐 술 많이 먹어서 어? 파이트? 왜 아 누구한테 들켰나보네 안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오 엔 주인님 어서 오세요 뭐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를 고쳐 고쳐 라이플 이것도 고치고 베이리 스테디 아 어어 오오 이거 어떡하지? 으아아아 씨 저장을 어디서 했지 아 다행히 너무 멀..엄청 멀리진 않았네 다행히 옥수수 저장하고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게 걔네들이 은신하면은 안보여 아아 야 한벅맞았는데 이러면은 다행히 넘어간거 아니냐? 선셋 선셋하고 선셋 선셋 여기 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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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렁이는거 봤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힘들다 힘들어 공격을 시작하자 웃음 아이씨 깜짝 놀랬잖아 아니 아이 또 저기있는줄 알았어 이거 이 갑옷 이 갑옷이 놀리는데 사람을 자 보존된 고기가 얼마나 찰려나 보존된 고기 물도 하나 먹고 아이씨 순식간에 우와 한대 맞으니까 에너지가 그냥 아이씨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아이씨 뭐 이러설면 바로있구만 아 정말 조심하게 잘 봐야지 그이씨 아이씨 아이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노트 아이씨 어 뭐야 양성학 여기 도끼 사이코 뭔, 뭔, 뭔 도끼라고? 유니크네 아이씨 뭐라고 죽어 가면서 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싫다는걸 쓴다 우릴 죽이고 있다 뭔 소리야? 가상실 시뮬레이션이 뭐 위협이 되는 뭐, 뭐였나? 뭐옵지? 어 테스트시설 엘리베이터 장소가 이제 저장 한번 하고요 포크라이트 포크라이트는 먼저 오세요 어... 작동시... 뭐, 뭐라고? 터미널을 이용해달라고? 이거? 이거 다 봤던거 아니야 아까 서버타임지 모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터미널을 이용해 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어... 일단 이쪽으로 가는거 같긴 한데 이거? 아이고, 어려웁니다 일단 과학 스킬이 개떡일텐데 그러네 딴 데로 가는거 오이, 괜찮 나이트 스토커가 갑자기 통통 튀어나와가지고 게다가 한 대만쯤에 어? 셀렛 애가 죽을라고 해 야... 노카콜라 인간에 롤 정면이 원하는 펜 와... 에 너무 무거워서 못다 못 갖고 다니겠어 요거 만드는 데 없나? 스텔스보이 좀 뭐 좀 만들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 내 스팀팩이 몇 개있지? 서른여섯 개라 서른여섯 Who 오 세상에 공둥이 얼굴 오 친구 난 X 파시설 6세를 만들고 있던 새 장난감을 테스트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 봐봐 개의 뇌를 가지고 목표를 추적하는 총이란 말이야 아 노권인 것 같은데 그죠 프로랭스 오 오 오 오 오 뭐야? 뜨거운 플레이트? 어? 아 깜짝깜짝 놀래기 좀 하지마지 소닉 2미터 자 음악 의료가 막 있네 저기 자 잠시만 더 하고 싶어 하고요 아 무게가 점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 베필이 베트필드이죠 아까 거기 아냐? 자 오기스루키트 만들고 그러면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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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가 오지 하는거지? 금속포방과 초관용 접착제 게으름쟁이의 도구상자 뭐 다른게 있냐? 오토닥 임플란트 오토닥 임플란트 더이상 뭐 숨겨져 있는거? 그지? 뭐가 숨겨져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얼렴? 금속포방이 오자는구나 됐어 어? 반대편으로 나왔네? 뭐 어떻게 가든가? 저 위는 지금 다 돌아본거 같은데 아 저기 안가봤나보다 여기 여기 아 알겠다 알겠다 피포이 끌게 네 우리 모두 다 열렸어 크리스마스? 자 응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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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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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방번은 너 YouTube 와 내 이리오가 자 어? 이것은? 네 버려 게스마스크님 시즈아님 어서오세요 이 아이요 이제 이쪽부터 하지 좋아 금속폭풍 자 어 어 무게를 무게를 어 지금 유지 아 안 돼 안 돼 뭐 버릴 거 없나 저장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타이란트 먼저 오세요 테스트 선택 기본 잠시 성공 들키지 않고 관리사의 사무실에 문서 훔쳐 오기 들키지 않아 들키지 않아 들키지 않아 지키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골라서 가야될거같아요 아 여기도 있어 야 이거 안켜져있는건가? 켜져있지가 않네 자 조심하고 켜져있는 애들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켜져있지 이쪽인가? 아 여기 아까 거기고 여기인거같은데 이렇게 돌아서 온갖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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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아닌가? 여긴 아닌가? 여긴 아닌데? Martine 힘좀 배치 받는거어서 보세요 잠깐만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? 여기네? 이렇게 가야겠네? 그러면 저쪽 길로 됐다 여기지? 야 됐어 금고 문서 시험 완료 설계도가 싱크생크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게 끝이 아닌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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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저기다 저거 나도 알아 인마 걱정하지마 여기 문을 열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? 여깄다 이거 은신으로 때려도 한방에 안줄 것 같애 약점이 어디냐 나는? 약점이라고 할만한데가 없는거 같애 아 저기 저긴가? 눈 있는데 띠 띠 띠 띠 띠 tbsp 잘 잘 융 은신 package viendo 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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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다 여긴거 같은데 여기 앞대가리 여기 숨을때를 좀 찾아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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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제가 의심을 못보고 그 입구에 머리 그 꼬리 꼬리 오케이 아니 야 대물 저격장으로 Weenie 치명타를 매기면서 2방을 맞춰야 되네 아이고 종아리 별로 없어요 이제 정말 없어요 까끔까끔 어서오세요 폭발탄으로 갈겨봤는데 그것도 한방 아닌거 같더라구요 폭발탄도 열여덟밟.. 열여덟밟밖에 없어요 총알이 다 모자라 미친 듯이 다 모자라 어.. 대도도 판도만 이게 야 보상이 뭐 있다구냐 왜이렇게 조금밖에 안줘 음.. 뭐 좀 버릴거 없나.. 버릴거.. 버릴거라기보다.. 무기를 좀 고칠까.. 버릴거 없나.. 음.. 진보된 장르 진보된 장르 어? 이 총 뭐냐? 끈다 수리 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거보다 저쪽으로 가는게 더 빠르지 여기로 가는게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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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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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벨 아니구만 아이고 그지? 오오오오오오오오 쭉 끌고 쭉 다 끄고 쭉 더 끄고 야 이거 쯧 쭉 끄고 자 자 오 랩 어 생존 25까지 올리고 아 에너지 무기를 과학을 과학을 좀 올리자 원자의 힘 탐험가 자 탐험가 탐험가는 꼭 찍어야 되지 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어 뭐야 누구한테 들키는거지 아 여기 뭔가 있네 왜요 왜요 한번 고쳐봅시다 음 버릴 거 없나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자 하구요 한 번 더 해 자 전문 잠입 테스트 이것은 엑스퍼트 스티트 테스트입니다. 래저들이 나쁘지 않으면, 가까운 공간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주세요. 어? 어디야? 어디지? 삑.. 어디서 삑삑거리는데? 동작 감지기 같은건데? 오 이거다 이거다. 알겠습니다. 근처에만 가면, 어? 어디야 이거는? 아이고 아이고, 조심조심. 내일부터 시험해요? 예, DLC요. 어휴.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니요, 머니 아니고. 올드월드 블루스. 자자자.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. 후.. 잠시만요. 아이고, 자, 껐어. 저 근처에만 가면은 저게 삑삑거려가지고. 폴리빈님 먼저 오세요. 저 삐삐거리는 것만 없으면 돼 최단 거리로 가면 되지 돌아 임마 뒤로 가더라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끄고 바로 발견했을때나옵니다 어 어디야 어디야 저기네 이게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어 이번엔 뭐 줄려나 아 잠깐만 나 레데이션이 왜이렇게 높아 라더에 좀 있고 저 잠깐만 하고 삐삐거릴 것 같은데 분명히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너 안 들키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피할 필요가 없었잖아 어 저기있네 피할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 시험 완료 시험 완료 아니 뭐야 이거 전혀 피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이고 이거 좀 먹을까 이 좀 먹을까 음 음 술 없나 술? 술 하나 정도 없잖아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지 멘타스가 굉장히 많다 어디 또 생겼어? 아 또 있네 네스 쟤네들은 대물로 상대해야 돼 근데 대물 데미지가 몇이냐? 아 역시 106이구나 야 역시 세구나 아주 터뜨려 도망가자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달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씨 한방도 못쏘네 아 정말 총은 없다 이제 큰일났다 뭐 줄려나? 뭐 잡지만 겁나게 주고 아 로봇수능 테스트 시간은 뭐야 또 새로운거 생겼대 로봇수능 테스트 로봇수능 테스트 로봇수능 테스트 로봇수능 테스트 가슴살을 제거할 수 있고 로봇수능 테스트 로봇수능 테스트 로봇 어떻게 끄지? 일단 다 어딨는지 아니까 이것도 끄고 혹시나 몰라 꺼 이게 하나면 하나 할수록 이거 업그레이드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갑옷을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나? 그렇다고 하는데 끌고 저기 있네 여기다 하나 있네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아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뛰어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런거면 자 어서오세요 됐다 뭐가 온라인 됐다는데 나 못봤는데 마지막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오우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모든 모양이 됐지? 끝까지 다 했지? 오케이 다 했네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에너지 좀 채울까? 오케이 어? 음... 나가자 오오! 아 안돼 안돼 야 너무하다 너무하다 오케이 야 잘 싸운다 오케이 야 잘 싸운다 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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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지금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아이씨 아 나중에 먹어서 마지막에 아 근데 이거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냥 좀 먹어 사이코도 먹고 안정제 이게 얘는 지금 먹을 필요 없는데 씨 어... 어디냐 터브... 아니 터브말고 제트 메드엑스 버프와 버프알 먹고 리바운드도 먹고 오... 오케이 지망타 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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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스토커가 한건했네 sais 아이고...x2 핵 분열건 전체를 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터브 막 엄청 느려지진 않은데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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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낚아주는데? 어... 어...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 총알 총알 진짜 미처 어려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아 야 너 어디 도망갈라고 총알은 디질락이 없고 에너지 무기만 에너지 무기 총알만 겁나게 주네 나중에 총알 없어가지고 에너지 무기 써야겠는데 에너지 무기 20밖에 안되는데 여기 나가면 애들이 겁나게 많을텐데 쓰자 세스보이 흠 흠 흠 흠 에너지 에서 멍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가 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시 큰일 났는데 빨리 은신 너가 뭔가 확실한다고? 크흡 뭔가 뭔가 되게 허무하게 죽이는데? 은신은신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세명 죽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나보네 천천히 가서 어떻게든 살았구만 잠시만요 터로